Marussia 응? 예아시아 이제 슈퍼주니어 한아 5명이나 되는 지금 9명 활동하고 있고요 선생님 AP1 아 뭐하려고 다음 season. 와! 와, 와! 저 한국의 어떻게 주는건 제가 소개해드릴까. 와! 이곳에는 싶음을 알기 때문에 왔다니께 공식을 발견해드려니 나왔나가? 이럴로 왔다니께 공식을 받다니께 보고 계획을 받는다니께 봐봐. 한국 무기로! 럴로!! 한국 무기로! 러 righteousness! 럴 여! 럴 여! 럴 여! 럴 여! 럴 여! 럴 여! 너무 잘NETünd adapted. 저희가 왔습니다 실버님 필부락처 12지 신중 7개 7개를 먼저 아 잘해야 돼. 포셋은 본인의 진지가 있어요. 2층 그리고 아래 4층 바우스 팀을 쓰면서 12지신 탈을 찾아서 7개를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예요. 둘인 진지에 어?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탈을 갖다 놔야 되는구나. 이건 누가 약탈을 못 해가지고. 약탈을 해가. 아 그래요? 여기가 우리 본부. 우리 본부.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막 뺏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돼. 어?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여기가 우리 진지야. 여기가 우리 진지야. 하나 내려가자 우리. 저기 저 장탈. 어디? 저거 뭐야? 여기다 탈이니까 저거 탈 아니야? 저거 탈이지? 어? 이게 뭐야? 시비지 신는데 토끼 있나? 이게 토끼예요? 토끼. 아 무서워. 어떡해. 어허? 으응. 어허아. 아 무서워. 어허. 어떻게. 어허. 으응. 어허. 아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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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 개? 두 개? 야. 야. 올라가서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말 말 말. 야 이거 왜. 야 니가 해야지. 점프 점프. 야 기린 띠는 없잖아. 기린 버려. 아 그럼 저 누구한테 던져가. 야 성망망도. 나 이거 그냥 가져가고 평생 갖고 싶어. 여기 파란 팀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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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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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빨리 마! 빨리! 에이! 에이! 에이!